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의대를 나오시고 김홍식 원장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근사죠. 여기가 아마 해운대일 겁니다. 해운대. 네. 그래서 제가 바다 출신이라서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참 잘 살 수가 있을 건데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고. 한국 사람들은 재능도 있고 눈설미도 있고 욕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잘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능이 토양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식 원장께서 아마 부산대 의대 총동창회에 참여하신 모양이에요. 이틀 전에 오늘은 부산의대 총동창회 행사일입니다. 시간을 착각하여 한 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오랜만에 해운대 미포길을 걸었습니다. 부산에서 낳아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부산에서 또 의대를 나왔으니까 부산이 아주 친숙한 곳이겠죠. 나는 늙었으나 바다는 반세계전과 다름없습니다. 김홍식 원장이 글을 참 잘 쓰십니다. 나는 늙었으나 바다는 반세계전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다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래도 부산 앞바다는 변함없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좀 멀리 생각하게 되면 정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시계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시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의 길이. 할아버지가 되면 벌써 시간의 길이가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손자, 손녀 그 다음 세대까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대본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죠. 자기의 시계가 자식 세대를 넘어가지고 손자, 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배우는 거죠. 나는 늙었으나 바다는 반세계전과 다름없다. 김홍식 원장이 저보다 한두 해 정도 위이니까 나는 늙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은 그렇게 젊은 사람처럼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인식을 하더라도 폐악질 같은 걸 좀 덜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다를 다 놓은 이 해운대 바다를 다 두고 이제 다 떠나야 되는 건 모두가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감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닷가를 부산의대 총동창회에 참가하기 전에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참 좋죠. 가슴이 확 트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면. 이렇게 해서 총동창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총동창회에서 아마 사직한 전공의들이 몇 분 오셨던 모양이에요. 사직한 전공의들이 총동창회 장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남기신 겁니다. 모교의과대학 총동창회 행사에 사직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의대에 전공의를 하시던 분들이 아마 몇 분 참석하신 모양입니다. 사직 전공의들만 특별히 한 명씩 나와서 졸업기수와 사직한 전공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밝히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그냥 쉬고 있다는 후배들이 절반 정도 됐습니다. 언론 보도하고 비슷한 거죠. 한 50% 정도는 개인 병원 같은 데 개원하신 분들한테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부산의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이제 그냥 쉬고 있다는 겁니다. 3년 차로 그만두었습니다. 예비 1년 차로 수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등 제가 걸어왔던 전공의 길을 저 어린 후배들은 중도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공의들이 김홍식 원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략 아들뻘나 딸뻘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의사 매너를 지고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쳐 레지던트 합격증을 받았을 때 가졌던 미래에 대한 꿈을 생각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저들 부모의 아픔을 생각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안겨줘야 하는데 마치고 나오면 꿈이 멈춘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니 힘내라고 전했습니다. 좀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후손들한테 악착같이 다 챙겨 먹고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성세대들이 자식세대나 손자, 선조세대들에게 좀 나은 세상을 밀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뉴스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김홍식 원장이 부산대 의대 총동창회에서 그렇게 까마득한 후배죠 자식벌이나 이렇게 되는 후배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걸 보고 마음이 무척 이렇게 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서 제가 멈춘 것은 더 좋은 세상을 저 사람들에게 안겨줘야 될 텐데 그런 평범한 아버지들도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여기 김홍식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늙었으나 바다는 반세기 전과 다름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늙었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악착같이 챙겨 먹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시야를 넓히고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참 반듯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집에 여러분 지구봉 있습니까 지구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란 게 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데지 않습니까 오늘 김홍식 원장의 짧은 그런 단상 그걸 보고 한 분이 사직 전공의들이 절반이나 일을 못하고 있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동감을 표현하신 거죠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김홍식 원장이 부산대 의대 총동문회에서 나온 전공의들이 절반 정도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냥 쉬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부 한 의원이 조사한 보면 45% 정도 병의원에 재챕하고 나머지는 그냥 쉬거나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제 오늘 방송을 전공의들이 들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김홍식 원장 이야기를 보고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자기 인생살이를 통제 가능하다고 많이 믿죠 그런데 참 세월이 흐르고 이런저런 그런 우열곡절을 겪다 보게 되면 세상은 행운과 그리고 동시에 운명의 날줄과 시줄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천과 같지 않습니까 전혀 뜻밖의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사결정 때문에 그런 뜻밖의 일을 만나지만 시대의 변곡점에서 이러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전혀 뜻밖의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정리할 정도가 되면 자기가 처음에 전혀 의도하지 않는 데까지 자기가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살아가면서 이제 어려움이 만나게 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찾아가지고 성실히 하다 보면 그 역경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역경이 또 순경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젊은 분들한테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비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호사 담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ai는 어떻게 생각하냐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준 충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뭐라고 답하는 거 하니까 일단 회복 탄력성을 길려야 된다 넬슨 만델라 이야기입니다 큰 공경을 겪었던 사람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오랜 감옥생활 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터릅니까 저는 역경이 오든 상황이 바뀌든 관계없이 계속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영어 표현으로는 keep on going인 겁니다 계속 나가는 겁니다 남이 비난하든 말든 결과가 좋든 말든 길게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전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먼 빈센트필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사람 뿐이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성경 말씀에 대단한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역경이 역경이 뭐라고 금세 이름 까먹었네 역경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다 나름이니까 시계를 여러분들 계속 확장하게 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게 별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월터 디즈니는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그만두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뭐를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하다 보면 기회가 열리고 어려움이 가시게 되는 거죠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면서 지금 전공의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계속 움직여 나아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해결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고 고생을 따지게 되면 처칠 만한 인물도 드물 겁니다 아주 늦깁기로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수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정치적으로 낙마한 다음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캐나다 이민을 갈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캐나다 이민을 처칠이 갔으면 이제 윈턴 처칠은 없었던 거죠 술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상황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워낙 인생 사례에 많으니까 자신이 세운 진로 목표를 상황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추구하는 능력과 태도 계획한 대로 다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지금 나서 사는 것은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좋은 시대에 나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